역시 시장이 명령없이 또 언성이 오게 하는 이런 또 모자나네 소기깍장 고로케 구추멸 자 이번 출구를 지나서 여러분들 망원시장 가는 입구에 있는 또 꽈배기집 입니다 아 이번엔 잘 먹고 갑니다 고로케 송 한번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속이 꽉 찬 고로케 99.9 꽈배기 99.9 감사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장고 안에 고로케가 아닌가? 바로 또 왕만두가 있어 만듀 만듀 만두 만두 바나나 번지 다 가마 안에 가마? 가마꾼 없나 가마꾼? 치킨을 가마 넌 내게 반했다 부산 양아치클럽? 이걸 보고 신지가 이겼죠?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나만 바라본다 했잖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사람도 해야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들 드디어 망원시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망원시장으로 갑니다 야아 Grenada Class 어른무 약간 배고루 정적 지금 강사 옛날에 과자 추억의 과자들 고추튀김 역시 이런 시장의 명예는 언성이 오가는 이런 또 이런 모습이 또 인간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동태전인가요 혹시? 예 그래서 소리 한 번 자자자 소리 튀김까지 깔끔하게 오오오오오 댕이여 변치 마오오오 안녕 안녕하세요 예 이거 좀 찍을게 어 뭐 한남대교에서 차량 세대 전복 방금 기억이 괜찮았나요? 예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량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자 나라 모자 나라 나를 슬프게 하네 모자 나라 장량 그대는 나의 모자를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자 나라 더 크게 더 크게 그대는 모자 나라 모자 나라 나를 모자 쓰게 하네 모자 나라 감사합니다 예 망원시장에 맛있는 걸 찾아와 설렁을 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응 맛있는 걸 보자마자 파운스 파운스 두근대 달릴까봐 겁나 감사합니다 예 벚꽃도 벚꽃 그렇죠 그렇죠 벚꽃댄스 자 여러분 드디어 홍두께 손 칼국수 손 수제배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VJ특공대 시장 손 칼국수 칼국수 3500원 아니요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수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저 흘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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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선생님 혹시 몇 년 정도 마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저요? 예 몇 년이네 제가 6.25때부터 혹시 마셨나요? 아니요 네 그 전이죠? 저 전이라고 해야죠 아 해방 직후에 아니요 해방 그 전이라고 해야죠 아 호랑이 대처도상 무도상 호랑이 그 시절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? 와 숨놀림 무슨 혹시 자르는 게 타자보다 더 쉬웠다 저장 그렇죠 기운내시라고 홍두께로 노래 하나 하고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생각이 난다 칼국수 먹고 싶을 땐 홍두께가 생각이 난다 홍두께가 생각이 난다 허니요 돈까스와 칼국수를 한번 먹어볼까? 여러분들 어떤 조합이 나올지 한번 오늘 여러분들 새우가스 둘 물 수제 등심 돈까스 한 개 칼국수 4,000원에서 예예 서비스로 저희 재료 소진 시까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제공되는 건 아니라는 점 동심한 새우가스 두 개 그리고 돈까스 서비스로 그렇죠 이것은 칼국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새우 새우 돈까스 한번 아 두툼하다 와 진짜 두툼하다 그럼 저는 좀 짭짤하게 먹기 때문에 간장 양념을 뿌려서 어떤 일을 하는 자전거는 참 중요합니다 자 다콤한 한 번 아우 닭 음 음 음 이 그 주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프리미엄 너무 붓어 귀만 뻥 뚫린 것 같아 아이나 좋아 이게 두통은가? 그럼 направ여? 1일 1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는 오늘 선물로 우리랑 오늘 선물로 온라인 영어에는 튜브와 주권입니다 1일 1간을 해야 됩니다 1일 1간을 해야 됩니다 와 와아 뚜껑룡 우유 편집 반죽 퀴즈가 먹으면 왜 퀴즈을 쓰지? 영어잖아. 어색한 거 이럴 수 있어요. 퀴즈 좋아. 일요일에. 맛있게 먹어야지. 아아. 오해다. 아, 그래도 왜 떨어뜨렸구나. 와, 이거 완전 맛있는데. 아, 되게. 아. 걔네네 친구한테 일찍 원했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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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50m 쪼 찹쪼 1,050m 치ottle 1,050m 공용이 영어로 못 하니 물 400m 아 아... 사랑하는.. 사랑하는..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공부 났다 이거 내가 이거 공부가 아니라 이거를 좀 먹었다 나 원래는 물 풍미가 원래는 풍량 아아 그쵸 이것도 제가 뿌리면 모생끼 물을 입을 수 있어 하하하하하 근데 여보세요? 음 뭐야? 밥회니? 밥회? 여보 물어봐요 너 당황했었어 밥회 너 국물 빼고? 뭐 다 먹었습니다 면과 고기의 조합이 좀 괜찮다 근데 약간 새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이 좀 드시는 것보다는 새우를 좀 다 씹고 어느 정도 한 3분의 정도는 씹으신 다음에 새우의 맛을 좀 느끼고 새우랑 면을 같이 먹으니까 새우의 향이 좀 죽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고기랑 면을 같이 먹어도 고기의 식감이 워낙 좀 세기 때문에 돈까스는 칼국수 면과 같이 드시는 거를 좀 너무 맛있었습니다 칼국수와 돈까스 좋아 대성공 자 오늘 돈까스와 칼국수의 댄스팅 한번 가겠습니다 원 투 원 돈까스와 칼국수 맛있어 돈까스와 칼국수 맛있어 돈까스 우후후 돈까스 죄송합니다 돈까스와 칼국수 맛있어 돈까스와 칼국수 괜찮아 돈까스 우후후 돈까스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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